그러면서 환웅천왕께서는 천부경 문화를 이렇게 열어나가시는데요 환인께서 천부인 세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천부경을 환국구전지서였던 천부경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9000년 한민족 최초의 경전인 81자의 천부경이 있는데요 천부경의 어떤 유래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마고삼신께서 천부경을 처음에 구절을 가지고 오셨다가 환인천재께서 바로 환국구전지서로서 구전되어 오다가 환웅천왕 그리고 신지혁덕에게 명을 내려서 천부경을 실제로 기록을 하게 되고 그 천부경을 실제로 처음으로 주석을 다신 분 해설을 하신 분이 신선 발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으로 이어지고 도의 단군 때 또 이 천부경 문화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펼쳐지며 그리고 고은 최치원 선생에 의해서 천부경이 한자 해설체로 이렇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 때 보면 환웅대성전이 천강 후에 명 신지현덕하사 이 녹도문으로 기지러니 환웅대성전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뒤에 신지혁덕에게 명하여서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글자를 만들어라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 명을 받들어서 뭐냐면 녹도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슴의 어떤 발자국을 보고서 녹도문을 만들었는데 녹도문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녹도문으로 기록한 천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로 쭉 이어져 가지고 배달국의 하반기로 가면 자부선생께서 계십니다 자부선생 자부선생이 치료의 재신력을 만들고 사망내문을 천왕께 바쳤다 치우천왕에게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천왕께서 기뻐하시고 삼천공을 지어 기거하게 하셨다 공공, 헌원, 창힐, 대요의 부리가 찾아와서 모두 자부선생에게 배웠다 그때 윷놀이를 만들어서 환역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대체로 신지혁덕이 기록한 천부경이 전하는 취지 천부경이 전하는 그 취지대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윷놀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윷놀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윷놀이가 모든 전세계 게임의 근원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환웅께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하셨다 조술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웅천왕이 이곳에 순행할 때 머무시면서 사냥과 제사를 지낼 때 풍백은 천부경이 새긴 거울을 들고서 나아가고 우산은 삼심마지 북소리, 영고에 맞추어 환물을 추었다 그리고 운산은 백명의 무사로 호위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천재를 올리러 산에 올라갈 때 의장이 이처럼 성대하고 엄숙하였다 그러니까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러 산에 갈 때 그 산에 갈 때 뭐냐면 천부경을 새긴 거울을 들고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환당국의 편찬자인 계연 선생은 천부경 요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웅천왕께서는 하늘이 내린 자질을 가지고 지극히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겸하셔서 능이 하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를 목표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천부경을 지은 까닭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가 잘 알려져 있는 여운영 선생은 태허인 천지 사이에 오직 일기만이 저절로 가득 차 있으니 홀로 이 천부경만이 만세의 양식과 지식이로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지식이 없으면 용렬해지니 환웅의 천부경은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환웅의 천부경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립 선생과 함께 했던 전봉천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은 천부경을 처음 글로 만드신 그렇죠? 녹도문을 통해서 그 신지혁덕이 글이라고 했으니까 천부경을 처음 글로 만드신 환웅천왕은 도가 극진하고 지극히 성스러우셔서 신성을 보존하고 도의 진술을 전하셨다 문명이 밝게 빛나 6천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위대하시다 환웅천왕이시여 큰 가르침을 처음 베푸셨다라고 해서 환웅천왕의 그 가르침이 바로 천부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